드디어 도착했다. 대박이다. 우리 여행의 첫 분실. 프랑스가 강화도 전념했을 때 이곳에 물 지르고. 이런 장소 방문하면 한국에 좀 고생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죠. 운수가 좋을 조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. 강화도의 특산물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? 선생님 진짜 맛있어요. 아, 뜨거워.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나? 아까운 강화도 봐주시는지 몰랐거든요.